아 귀여워 지우야 이쪽으로 와서 앉아 앉아 지우야 아가는 졸리겠다 지우 앉아 엄마가 도와줄까? 응 엄마가 도와줄까 손에 묻었어? 음료가 준비되면 울린대 안나와 안나와? 음료가 준비되야 울린대 이거 정리를 올린대? 준비되면 울린대 지우야 지우야 뭐가 지나갔어? 이거 지나갔어? 펑크 쪽 지나갔어? 응 이렇게 이렇게 가는거야 차가 멈췄어 차가 멈췄어? 지금 거기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돼? 서면 안돼? 서면 안돼 지우야? 거기 일어서면 안돼? 아가는 이제 자장자장 잠에 들었어 믹서기 소리야 윙 믹서기 맞았어 할아버지가 떨어져서 지우가 맞았어? 할아버지가 맞았다고? 지우가 떨어졌는데 할아버지가 맞았어? 무슨 말이야? 응 응 그랬구나 그랬구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하! 그랬구나 지금 추워서 엄마가 아이스크림 주문 안 했어 이따가 먹고 싶으면 주문해줄게 떡 먹고 비와서 아이스크림 주문 안 했어 이제 모자 벗어도 돼 이제 모자 벗어도 돼 이거 뭔가요? 믹서기 소리야 아저씨가 믹서기 합니다 아저씨가 믹서기 합니다? 아저씨가 믹서기 합니다? 아저씨가 믹서기 합니다? 믹서기 합니다 너 거기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? 응 그래 그래 지우야 신발 조심해 일어서 하면 안돼 응 응